이준석 현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재출마에 관한 그런 끈입니다 이 끈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당권을 장악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출마하려고 하겠죠 우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투표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우군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씨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갑 후보가 바른밀리당 시절부터 정치적 앙숙관계를 알려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권 재도전에 대해서 그것은 본인 판단이고 본인 자유입니다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인 남자에게 누가 성인 여자에게 누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당권을 재도전하겠다면 대조는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알랑방구를 다 깼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논평을 안 하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안 후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자유의사에 결정된 거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준석의 당대표 재도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출마 이준석 한 달 만에 여의도를 뒤집었다 2월 11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월 11일 날 5월 20일 날 전문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싶다 공식 출마 수는 2021년 5월 20일입니다 5월 6일 날 이준석 야당 당대표 깜짝 출마 젊은 제대 호응은 젠더 갈등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런 기사만 쫙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도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참 이상하다 5월 20일 날 뜬금없이 이준석이 당대표를 공식 출마하고 선거운동다운 선거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한 달 만에 당선이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모든 선거들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선거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는 그런 공대일리에서 여러분들 6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의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득표율에서 유독 1, 2위 후보들만 특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3, 4위권 후보에서는 특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나 분위기 등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선거 결과를 담은 데이터만큼 냉정하게 일어난 사실을 정해내줄 수 있는 것을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정 결과에 특별히 주목하게 됩니다 2021년도 6월 13일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선거 결과에 석연 짜는 결과에 주목하게 됩니다 32만 명의 모집단에서 국민의힘의 당원입니다 꺼낸 표본집단은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어머니 모집단 밑에서 나온 자식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모집단의 특성과 표본집단의 특성 즉 어머니의 특성과 자식의 특성 사이에 지나치게 차이가 있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아예 통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그런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현대 통계학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는 결과입니다 수만 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이 완전히 다른 통계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될 사건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와 당내 경선이 선관위 측에 일단 개입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가 참 아리숭하게 되구나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 통계학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수천 수만 명을 구성된 표본집단 1, 2, 3을 이렇게 뽑아서 내놓으면 표본집단 사이의 모든 통계적 특성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만 명으로 구성된 당일 투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하고 사전후보에 대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비슷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다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것이 바로 지난 5년간 소위 당내 경선과 그리고 5대 공직선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32만 명의 모바일 여러분들 투표 모집단이 32만 명입니다 이준석 당선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결과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입니다 모바일 투표가 여러분 11만 명이 참여합니다 거의 12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름 표본집단입니다 ARS 투표가 여러분 3만 129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름입니다 ARS 투표에 대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비슷해야 됩니다 0에서 3%의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우는 뭡니까 ARS 투표는 47.18%를 받는데 모바일 투표는 39.36%를 받는데 두 개가 7.82%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 또 어떻습니까 ARS는 28.70%를 얻었는데 모바일은 39.62%를 얻는 겁니다 10.92%가 나온 겁니다 주호영하고 여러분 나경우는 딱 합치게 되면 이준석하고 일치합니다 보시죠 10.10 얼마가 됩니까 10.42입니다 10.42 플러스 10.92하고 마이너스 10.42가 됩니다 주호영의 지지율하고 나경우의 지지율을 더하게 되면 거의 여러분 좌우대칭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아무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공부를 거꾸로 했는지 앞으로인지 뒤로인지 옆으로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붉은색이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같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사람 모바일 투표를 하고 어떤 사람 ARS 투표를 합니다 물론 ARS는 나이가 든 사람이 많이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산반맥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표본수하고 12만의 표본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와 어떤 소소한 차이를 다 한강에 돌던지식으로 다 무시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현대 통계학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결국은 이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누가 이런 관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단체들이 관장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당원 선거인단 32만 년으로 나온 표본집단 1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표본집단 2 ARS 투표율의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차 혹은 차이가 대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 내외되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호영 후보의 마이너스 2.6% 조경통 후보의 플러스 3.9% 홍문표 후보의 마이너스 0.7% 이것은 두 개의 표본집단의 모바일 투표 집단과 ARS 투표 집단의 특성이 모집단과 비슷한 듯합니다 나경원 후보의 마이너스 7.82% 이준석 후보의 플러스 10.92%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은 같은 모집단으로 나온 표본집단이 보일 수 있는 통계적 특성은 아닙니다 통계학 지식에 따르면 이것은 정상과는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어떻게 같은 당원들 대상으로 조사한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모집단 32만 명 모바일 투표 12만 명 ARS 투표 4만 명은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 모바일 투표 집단의 특성 ARS 투표 집단의 특성이 같아야 됩니다 이번 선거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 같은 통계적 변칙에 가까운 현상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통계를 전문으로 공부한 전문가들이 이런 결과에 대한 논평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표준표 집단이 각각 12만 명과 3만 명을 이례적으로 큰 표본집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에 속한 같은 집단에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라는 다른 수단의 조사에 대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투표 실상입니다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저의 제기에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한 사람으로부터 보통의 생활인과 달리 젊은 날에 이런 숫자를 보는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에서 너무나 이렇게 참담한 마음에서 이런 것을 끊임없이 사회에 던지는 겁니다 이 투표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투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투표 결과는 현대 통계학은 이런 투표 결과를 올바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국민의힘도 철저하게 까무시는 겁니다 마치 공직선거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런 통계적 분석에 의심되는 사항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놓은 건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깔아뭉개는데 특별히 누가 또 큰 역할을 했습니까 김재원 씨 같은 사람은 큰 특별한 역할을 한 거죠 대통령 선거전에서 양심이 마비된 사회입니다 완전히 사회가 사회가 양심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대법관들은 깔아뭉개고 감사원은 직무감사를 안 하고 대통령은 뭡니까 일체 언급 안 하고 여당의 당대표는 일어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사전투표 독려하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애 낳고 살겠습니까 계론을 하겠어요 애 낳고 막 애를 많이 낳고 살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현재와 앞날을 그렇게 감지를 하죠 붉은색 글로벌을 끼고 어퍼컷 세례를 하고 뭐 중요한 거죠 필요한 일이라기만 쇼도 필요하니까 쇼쇼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신인 대통령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뭐 예상한 바가 있지만 치극히 실망스럽고 그의 앞날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 대다수의 일반인들의 애통해하고 정말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그런 문제를 무시한 대통령의 인기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 물론 여론조사를 처음에 또 조작하면 그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조작이라는 것이 결국 뾰롱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전부를 걸고 명시하건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사안을 진심으로 진실되게 추구하지 않는 한 그것은 대통령이든 아니면 생활이든 간에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인기도는 지지도는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진심을 갖고 진실되게 매사를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인생에 성리하는 것이고 직업식에 성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또 성리하는 길입니다 진심을 갖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규칙을 그냥 위반하고 사람들이 눈을 가리거나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지난 날을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there